잠깐만, 잠깐만 야, 위에서 뭐야? 잠깐만, 갈게요 끄다! 좋아요! 알람개장 축하드려요 자, 우선 여러분들 슬슬 출발해 볼게요 슬슬 출발해 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잠시만, 뭔 소리 들렸는데? 어? 뭐야? 뭔 소리 났어? 뭔 소리 났어 방금? 뭐야? 뭔 소리 났어 방금?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 났는데? 똥칸 똥칸 조심해 똥칸은 뭐 좀 이상하다 기운이 똥칸 뭐 이상하다 똥칸은 뭐 좀 이상해 조심해야 돼 지금 내가 몸이 좋은 편이 아니라 오늘 진짜 조심해야 돼 오늘 내가 여러분들 몸이 좋은 편이 아니라 뭐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구친이들은 저런 화장실 습한 곳을 좋아해라 구친이들이 화장실 쪽 막 이렇게 습한데 세면장 그런데 마이클 혼자 보는 게 좀 그런다 마이클도 몸이 안 좋은 게 잠깐만 깜짝이야 왜왜왜왜왜 왜 버리려고? 무서워 무서워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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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로 받쳐야되나? 무서워 무서워 그게 누구야? 나왔어? 무서워 이리와 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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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다고? 에어여 네 알겠습니다 기저귀 좀 안 돼 뭔소리야? 방금 니가 소리는거야? 아니 소리야 니가 소리 안 내니까? 뭐야? 어저께 내가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 너무 무서워 지금 방금 뭔 소리야? 두두두두 소리 뭐야? 방금 두두두두두 소리 뭐야? 2층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에 위에 천장에서 소리 나는건데 방금? 천장에서? 천장에서? 지금 이게 천장에서 소리 나는거 같은데? 이거 천장에서 소리 나는거 같은데? 뭐 천장에서 소리 나는거 같은데? 어? 여러분 이거 지금 천장에서 소리 나는거 같은데 뭔소리야? 왜 이리 가까이 들려? 뭔 소리야 지금? 계단 쪽에 있어요 1층에 누구 왔어? 없으니 누가 있어요 방금 문 열으던 소리 아니었어? 1층 쪽에 나오는 거 같은데? 왜? 아무튼 뭔가 세서리가 풀면 돼 사람은 야 위에서 소리야 나 어디로 가야 돼? 위에서 소리야 여기 방에 있었었네 이 방에 있었어 웃음소리 너무 못하셨니? 웃음소리 웃음소리 너무 늦은데? 너 못들었어? 웃음소리 웃음소리 뭐야 방금? 마이크 소리 같은데? 마이크 소리? 또 천장에서 방금 소리 났어 또 천장에서 방금 소리 났어 얘기해 하고 på 또 천장의 비родрим에 또 천장의 비88 오이가 Unge 또 천장의 비 disaster 우리 여기를 준비해 지금 어디가 저 США built in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었구나 뭐야 지금 쾌속 서있어 야!!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 그만 그만!! 턱만 보여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안에있다, 안에있다 턱만 보여요 여러분들 안에있다 안에있다, 안에있어 안에있어, 안에있어, 안에있어 뭐예요 거기에서, 뭐하냐고 잠깐만, 뒤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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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전에 자가 했던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자가 했던 행동 탁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발동동하고 그대로 있네 또 발동동하고 또 있어 근데 쟤가 아직도 여기를 안 떠나고 있어 지금 형님, 계속 세... 형님, 계속 세... 태어난거 오.. 알았어.. 조심해.. 가자.. 조심해.. 무슨 소리야? 아저씨 때문에 왜 이렇게 화낸거야? 왜그래 저거.. 왜 저래 숨만 있어? 잠깐만 갈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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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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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안 나와.. 나와? 들어가 버렸구만.. 여러분들.. 잠깐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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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으어.. 으어.. 아아.. 나와!! 나와.. 나와세 너 몸이 다 부지러워 빨리 나와 나와 오늘 또 왔어 그 사람들 내가 죽여버릴거야 뭐라고? 내 집을.. 내 집을.. 네 집 안 건들 테니까.. 안 건들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얼른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아 집 건들 테니까 집 건들 테니까 알았어 나와 알았어 저 성질 안 건들 테니까 빨리 알았어 알았어 너께도 이렇게 사나서 장난칠거야 지금? 응 나와 알았지? 제발 좀 나와 제발 구절이 내가 태워 버린거야 진짜 응 태워 버린다? 헉 야 벼놔 전북도 constat 너 잘하자 뭐때매 그래? 거기 들어가지 뭐하나? 거기 있어 봐봐 정신이요 이리와 정신아 괜찮아? 니 다 긁어버렸단 말이야 문장을 인도부 다 긁어버렸단 말이야 야.. 뭐야? 야 있어봐봐 있어봐봐 문짝을 여기다 긁어버렸고 지금 마이콜이.. 와.. 괜찮아요? 네.. 와.. 이거 뭐고?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형님도 지금 오자 내가 먼저 간다니까 왜그래? 또 그래? 형님 내가 먼저 간다 했잖아 안 나가? 잡아 너무 깜깜해 어? 뭐야? 와.. 숨이 아니야 나와 내 눈에 한번 들어볼래? 되게 키우니까 빨리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와 땀 타 와아 괜찮아? 뭐야? 너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지마 알았어 알았으니까 사람으로 들어가지마 사람들.. 잠깐만 야 이거 괜찮아? 응 괜찮아? 네 괜찮아 와 나 숨을 또 긴장해요 숨을 안 쉬어버려봐 지금 즐기네 즐겨 즐기고 있어 지금 어른 소리가 또 나와 알았어 알았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어 다리 흔들고 있다 다리 흔들고 있어 다리 흔들고 있어 다리 흔들고 있어 아까 마이콜이 했던 그대로 마이콜이 빙이 돼서 흔들고 있어 흔들고 있어 흔들고 있어 저기 앞에서 흔들고 있어 왜? 얘기를 해봐 노래만 부르지 말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저 sweetie 나 이제 그만 이거 왜? 뭐? 뭐야? 왜? 그래 나 쳐다봤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노래를 부른데 지금 이 정면을 보고 있다가 알았어 알았어 불 내릴게 얼른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어 와 소름이 기췄 와 소름이 기췄 와 소름이 기췄 저거 뭐야? 나왔다 나 왔다 손짓해 손짓해 손짓하고 있어 왜? 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기서 나가면은 마이콜한테 들어가서 놀거래요 마이콜한테 들어간다 뭐지? 지금 여기서 또 오늘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것도 자를 어떻게 달래주던가 달래줘서 나가던가 그리고 지금 저기 저기.. 자말고도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귀신 하나가 있어요 지금 아저씨 말고.. 아저씨 말고.. 아저씨 말고.. 뭐 하나가 또 있어 지금 모습은 안 비치는데.. 어? 뭐야? 아 이게 뭐지? 이상한데? 잠깐만.. 이 단밤 바가 봐 뭐야? 벽에 붙어있었어 벽에 벽에 붙어있었어 벽에 벽에 붙어있었어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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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었어 저기 있구만 자.. 우리 그냥 나가자 나가자 어떡한데.. 최대한 내가 뭐 해볼대로 하면서.. 할테니.. 우선 나가보자 자.. 앞에 가서.. 어? 뭐야? 어? 뭐야 나가라.. 와.. 어? 뭐야? 여러분들.. 나가려고.. 아.. 왜 이렇게 그냥 나가면 안된다고.. 그냥 나가려고 했던거 아닌데.. 어? 뭐야.. 뭐야? 아.. 아.. 아~! 나아.. 아~! 아! 그냥 쉬고싶어!! 자녀때문에 시끄러워 내가 여기 죽인 자녀때문에 시끄러워 시끄러워 마이크 던져버렸는데 나 대괄통 마져버렸고 오오오오와 나와 나와 천연정 어떻게 해줘!! 천연정!!!! 안 되겠네 여러분들 나 지금 최대한 타는 데 까지 나와 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 나와 나 몸 둘러버리게 빨리 나와 일로 네.. 님도 놓게? 내 눈에 대해 싫어!! 내 눈에 대해 싫어!! 나와 나 지금 어떻게... 나와!! 나와.. 나와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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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파..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자기는 저 어떻게.. 알았어 그만 나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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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nada 아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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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아아 알아서 알아서 그래 그래 나와 지금 막히는 전이 가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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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주님 가봐 이즈 안전하게 가봐 나와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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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사네? 어? 네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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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이 후레쉬 불빛 때문에 저한테 확 쳐다봤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지금 후레쉬를 내리니까 후레쉬를 내리니까 다시 정면을 보고 다리를 흔들고 있어요 아까 마이콜이 빙이 됐을 때 아까 마이콜이 빙이 됐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흔들고 있어요 지금 다리를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래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 너는 너 갈 길이 있고 산 사람들은 산 사람들의 다 갈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너가 산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래 장난질한다고 해가지고 너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너하고 약속할게 날이 밝으면 내가 다시 여기 올게 날이 밝으면 여기 다시 올게 한번 믿어보고 야 나가자 나가자 꺼지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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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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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의 힘 마이콜의 힘 마이콜의 힘 또치의 힘 마이콜의 힘 추첨 파워 추첨 파워 남자의 힘 남자의 힘 남자의 정력 추첨 파워 남자의 힘 남자의 힘 남자의 정력 추첨 파워 잊지 York 흥미로워 남 예 꺼지라야 그 추첨 파워